era 오 아 한 명은 떨어졌는데 대신 운이 좋아가지고 여문년대 알려줘! 동생이지만 봐주는 거 없어! 동생이지만 그게 봐주는 게 있어 체력을 많이 아껴야 돼 결승에 가서 우승하려면 체력을 아껴야 돼 한 방에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자 준비! 준비! 정리! 정리! 지금부터는 빨간 팀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각오해 주시라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빨간 팀이 이기니까 각오해 주시라고 지금 은율권은 이미 결승에 올라갔습니다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갔으면 얼굴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아 그럼요 자 자 이번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은서 대 이마흐 원풀기죠 원풀기 각오해 각오하네 지금 겁에 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그렇게 만만하게 지는 애가 아니어서 아 미안하다 위치로 준비 준비 잃었으면 안 됩니다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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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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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니 기왕 이렇게 될 건 처음부터 뛸 건 끝까지 쉬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구르다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정말 멋있었어 양 선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지금 내고 자 이게 결승전이야 처음으로 결승 올라왔어 가고 누나 허벅지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사라져요 물론 할 마리가 없는데 많이 아... 조금 아플 수도 있어 어우 나...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 거야? 자 양 선수 대기행시기 바랍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이거 단판도 진행이네요 바짝 올라가냐 단순간에 잡혀버리면 은율공이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시간으로 가면 은세양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칠 수도 있는 이거 정말 한치 아플 대답으로 선는 빅 경기 광고 보시고 트윗 차라리 광고 보시고 트윗 차라리 30초 우리 광고 보고 찾아올까요? 지금 합시다 지금 지금 바로 봐요 그냥 지금 갑시다 자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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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스포 ic 스포 needed 스포 responsable 기간을 시 narrator 스포 amer입니다 스포innen has있드 With S forests 한글자막 by 한효정